야! 뭐해, 빨리 나와. 야, 받아.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싹 다 지워놔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 사람들 이거 다 명예훼손죄, 재물손계죄인 거 아나 몰라. 그 변호사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. 아, 나 근데 오랜만에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당 떨어졌어. 배고파. 너도 아무것도 안 먹었지, 어?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렸어. 규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쓸 놈이 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. 영원히 세상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. 그 물건은. 명령하신 대로 잘 보관해두고 있습니다. 흐름은 정해 놓았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터뜨리면 돼. 그 물건이 대부분 좀 더 있을 것 까지? 그 물건의 전문가를 미래를 내놓은 거리를 만들고